2015년 축의석전제가 18일 성주향교에서 거행됐습니다. 9월 18일 상정일을 맞아 성주향교 대성전에서는 공자를 비롯한 성연을 추모하고 덕을 기르기 위한 축의석전제가 봉행됐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석전대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성균관이나 지방향교에서 성인을 추모하기 위해 올리던 의식행사로 성정근, 성주향교전조가 초헌관을 맡고 아헌관에는 용안면마원리 주영조씨가 종헌관에는 월안면마원리 도제락씨가 참여해 예를 올려 옛 성연을 추모하고 지역의 번영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김안구 성주군수는 이번 석전제가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전승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